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인희의 그리운 사람끼리 에이마이너 폼으로 설명드릴건데요 저는 투카포에서 치는거구요 이 곡은 구독자 안규환님께서 그 전에 올려드렸던 전주 자막만 보고 하시다가 자세한 설명을 요청해 오셔서 그 천천히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부분 처음은 에이마에서 라 시 도 시 이렇게 가죠 그러면 마디의 처음은 코드의 근음하고 이 멜로디를 같이 셔주니까 에이마이너 근음 5번하고 라 3번을 같이 셔주고 나머지는 박자 길이만큼을 저는 이제 4번에서 채워준거구요 나 그 다음에 시는 검지를 띄워줘야 되죠 시 도 2번 3번 이렇게 2 3 2 3 5 3 동 4 2 3 2 3 이렇게 그친거죠 그 다음에 이세분으로 가서 시 그러면 코드가 바뀌었으니까 이세분의 근음 6번하고 여기 C 2번을 같이 셔준거죠 6 2 동 4 3 2 3 4 나머지는 이 코드를 잡은 그 코드 구성음 내에서 박자 길이만큼을 그냥 채워주는거에요 그래서 6 2 동 4 4 2 3 4 그 다음 이세분에서 C 라 솔라 이렇게 가는데 여기도 이제 마디가 바뀌었으니까 이세분의 근육번하고 C 6 2 동 C 쳐주고 4번 C 라는 3번을 눌러주셔야 되죠 나 띄워주면 여기 솔샵 솔 시 라 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A 만에서 라 4 4 2 3 4 그 다음에 뒤에 라 시 도 반복이죠 시 그 다음에 시 도 레 미 할 때는 이 세븐에서 근육번하고 C 시 도는 여기 2번줄 도 레 2번 도 를 눌러주셔야죠 시 시 도 레 그 다음 미 레미 이렇게 가는데 그는 6번하고 미 1번줄 미 3 2 3 레 미 2번줄 미 1 이렇게 눌러준거죠 미 레 미 그 다음 D 만에서 파 라 솔라 이렇게 가는데 5 플랫에서 1번 2번 3번 줄 이렇게만 잡고 D 코드 그룹 4번 하고 또 파 2번 줄을 갖춰준거에요 파 할 때 사이 동시 쳐주고 3번으로 채워주고 파 그 다음에 라 는 라 1 3 2 파 라 솔 샵 1번 줄이죠 솔 그 다음에 라 3 2 3 1 3 4 1 동 3 2 3 1 3 그 다음에 5 플랫에서 1 2 3번 줄 잡고 A 만에서 라 솔 파 미 갈 때 그 다음에 라 5 1 2 3 3 4 1 3 그 다음에 라 솔 파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미 5 1 동 3 2 3 1 3 5 1 동 3 2 3 1 3 그 다음 다시 도 미 시 도 라 이렇게 가는데 그 는 5번 하고 도 4 3 2 미 미 2 미는 1 3 2 3 2 3 2 3 분해서 시 6이 도 4 3 2 그 다음 도는 검지로 눌러주셔야죠 도 마지막 라 를 칠 때 그는 5번 하고 4 3 2 3 4 5 1 2 3 4 5 1 2 3 1 2 해서 노래 들어가기 전에 약간 변형을 줘서 쳐준거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A 만에 C 코드는 그 음이 5번이니까 5 3 2 3 1 3 C 코드도 2 3 1 3 이렇게 치고 E7은 그럼 6번이죠 6 3 2 3 1 3 G 코드도 6번 3 2 3 1 3 D 마이너는 4 3 2 3 1 3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 노래 들어가서 그리운 사람끼리 할 때 그리운 사람끼리 할 때 여기를 라 시 도 베이스는 너를 넣어준 건데요 라 5번 5 3 그 다음에 중지로 시 두 손을 잡고 해서 고 하고 여기는 미 파샵 솔샵 미 파샵 파 솔샵 그리고 마주 보며 함께 가는 길을 부분에 A 만에 길 라 시 도 레 미 파 를 넣어준 거고요 여기는 한 함께 가는 길 한마디 치고 라 시 도 레 미 파 그 다음에 G 코드 두 손에 풍선을 들고 두 손에 풍선을 들고 두 손에 풍선을 들고 이 세븐에서 레 시 솔 시 솔 치고 가스 여기는 기본 하나가고 그리운 이래 하고 전주 다시 반복이에요 그런 다음에 노래 2절로 들어가고 그냥 마지막 그리운 이래 이렇게 세끼로 1번 주 들어주고 이렇게 끝내주고 마지막은 그 이 구 사랑 이리 할 때 여기를 라 시 도 두 소 는 잡 고 여기는 미 파샵 솔 솔 솔 솔 그냥 기본 아르페조 가고 함께 가는 길 할 때 라 시 도 레 미 파 그 다음 G 코드 선을 들고 도 레 비 두 눈은 사랑을 담보 하고 레 시 솔 레 시 솔 샵이죠 여기 솔샵 가슴에 여기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끝내주시면 되죠 천천히 한번 연습해보세요 감사합니다